오늘은 한 소년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랑스 작가 질 르나르의 자전적 성장소설 홍당무입니다. 이가림 옹김 편행곳은 문의 출판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고향 같은 존재일 텐데요. 홍당묘의 작가 질 르나르는 가정을 평화롭고 따뜻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반목하고 식이하기도 하는 갈등의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프란시스 르픽은 붉은 머리칼에 얼굴은 주근깨 투성의 소년으로 가족들로부터 프란시스라는 이름 대신 홍당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홍당무는 르피카의 막내로 형과 누나에게 따돌림당하고 쌀쌀맞고 신경질적인 엄마에게는 온갖 구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정결핍 증상을 보이는 장면들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익살스러운 해악을 엿볼 수 있어 비정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당무는 작가 주일 르나르의 어린 시절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인데요. 르나르 역시 홍당무와 마찬가지로 이남 1녀 중 막내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르나르는 홍당무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의 모습과 경험을 아픔 가운데에서도 유머러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가의 삶이 투영된 홍당무는 1894년 발표되자마자 호평을 받아 질 르나르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주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홍당무는 잡지에 기고했던 여러 편의 에피소드들을 모아 발간되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재미보다는 어린 소년의 경험담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천진난만한 재미가 압건입니다. 그럼 엄마를 비롯해 형과 누나에게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하며 곤란한 입장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린 소년의 방어적인 모습과 천진난만한 기백을 만날 수 있는 작품 홍당무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당무는 르피카의 막내 아들이다. 형 펠릭스와 누나 에르네스틴이 있지만 홍당무의 엄마인 르픽 부인은 어려운 일은 주로 막내인 홍당무에게 시킨다. 어젯밤 닭장문을 닫는 일만 해도 그랬다. 어머나 닭장문이 열려있구나. 이런 온오린이 닭장문 닫는 걸 잊어버렸군. 홍당무의 엄마인 르픽 부인이 말했다. 과연 창 너머로 보니 그 말대로 널따란 뜰 저편 끝에 닭장의 조그마한 지붕이 보이고 어둠 속에 활짝 열린 문에 시커멓고 네모난 그림자가 떠올라 있었다. 펠릭스, 내가 닫으러 가주겠니? 르픽 부인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전 닭장문이나 닫으려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펠릭스가 투덜거렸다. 그럼 에르네스틴이 갈래? 엄마, 난 무서워서 못해요. 형 펠릭스도 누나 에르네스틴도 제대로 얼굴도 들지 않고 대답을 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팔을 괴고는 이마가 닿을 듯한 자세로 독소의 열중에 있었다. 어머나, 나도 참 바보야. 깜빡 잊었구나. 홍당무야, 내가 가서 닭장문을 닫고 우렴. 르픽 부인이 말했다. 부인은 막내 아들에게 홍당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빨간 머리털에 얼굴이 주근깨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테이블 밑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던 홍당문은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무서워요, 엄마. 커다란 남자애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자, 빨리 갔다 와, 빨리. 맞아요, 엄마. 얘는 겁대가리가 없어요. 누나 에르네스틴이 말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녀석이야. 형 펠릭스도 말했다. 이렇게 부추기자 홍당문은 의기양양해져서 이런 칭찬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어 겁먹은 마음과 싸우고 있었다. 용기를 내게 해주려는 듯 마지막 한마디로 가지 않으면 뺨을 때려주겠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어두운데 길은 비춰줘야지. 홍당문은 말했다. 루픽 부인은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슥해 보였고 펠릭스는 얕보는 듯이 픽하고 비웃었다. 인정이 있는 것은 에르네스틴 눈앞뿐 촛불을 가지고 복도 끝까지 동생을 따라갔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에르네스틴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 달아나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깜빡거리다가 꺼졌기 때문에 무서워졌던 것이다. 겁에 질려 달아나고 싶은데도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혀 꼼짝 못하는 홍당문은 어둠 속에서 덜덜 떨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와 홍당문을 낚아채 갈 것 같았다. 여우나 늑대가 손가락이며 볼에 익힘을 불어대는 것이 아닐까. 주변엔 칠입같이 어두웠다. 이제 짐작만으로 닭장쪽을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 손으로 더듬어서 열쇠를 집었다. 홍당문의 발소리를 들은 암탉들이 횃대 위에서 깜짝 놀라 꾸꾸꾸하고 울며 푸드덕거렸다. 얘들아 조용히 해. 나야. 홍당문은 문을 닫고 다리와 발에 날개라도 단듯이 단숨에 달아났다. 헉헉거리면서도 의기양양하게 따뜻하고 밝은 집안으로 돌아오자 진흙과 빗물로 더럽혀진 누더기 옷을 벗고 새로 맞춘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듯한 기분이었다. 홍당문은 빙긋 웃으면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뚝 선 채 모두들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형 펠릭스도 누나 에르네스틴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책만 보고 있었다. 루픽 부인은 늘 하는 말투로 홍당무에게 말했다. 홍당무야? 이제부터는 홍당무 내가 매일 밤 닭장문을 닫도록 하렴? 루픽 부인은 당연하다는 말투로 홍당무에게 말했다. 요강 벌써 몇 번이나 침대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홍당문은 밤마다 그것에 대한 조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여름에는 일이 편했다. 아홉시가 되어 루픽 부인이 가서 자라고 하면 홍당문은 스스로 나가 바깥을 한 바퀴 돌아본다. 그러면 밤새도록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 산책이 괴로운 일이다. 해가 지면 닭장문을 닫고 나서 첫 번째 조심을 해두지만 그것도 헌일이 되어 다음 날 아침까지는 도저히 견디어낼 수가 없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자지 않고 있으면 아홉시를 날린다. 어두워진 지 오래인데도 밤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홍당문은 두 번째 조심을 해야 한다. 그날 밤에도 연휴 때의 밤처럼 자기 마음에 대고 물어본다. 나가고 싶니? 나가고 싶지 않니? 대개는 나가고 싶다고 대답한다. 정말 나가고 싶어서 못 견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달빛이 환히 비쳐 용기가 무럭무럭 솟아나는 날 밤이다. 때로는 루픽 씨와 펠릭스가 본보기를 보여준다. 더구나 나가고 싶다 해도 큰 것이 마려운 때 말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 한가운데 있는 큰 길에 도랑까지 갈 필요는 없다. 대개 집에 계단 아래까지 내려가면 된다. 어쨌든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오늘 밤은 비가 유리창을 구멍 투성이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내리고 있고 바람은 벼를 지어버렸으며 호드나무는 목장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다. 괜찮겠지? 나가지 않을래. 홍당문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모두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촛불을 켜들고 복도 맨 구석 오른쪽에 있는 쓸쓸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고 누워서 루픽 부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부인은 홍당문의 이불을 침대 가장자리에 접어넣고는 촛불을 끈다. 초는 두고 갔으나 성냥은 한 개비도 남겨두지 않았다. 홍당무가 겁쟁이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열쇠로 채웠다. 홍당문은 우선 혼자 있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어둠 속에서 온갖 것들을 생각하며 즐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는 몇 번이나 위태위태한 고비를 용악에도 빠져나왔구나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내일도 역시 운이 좋기를 빌었다. 이틀 동안만이라도 엄마가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랐다. 이런 일들을 꿈꾸면서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소변이 마려웠다. 역시 안 되겠는걸 하고 홍당문은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곧바로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홍당문은 침대 밑에 요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루픽 부인은 맹세하지만 언제나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다. 더구나 요강 같은 걸 갖다둘 필요가 어디 있담 홍당문은 자기 전에 꼭 조심하고 있는 걸 뭐 하고 말한다. 홍당문은 누워서 참으며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어차피 실수는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더 차오르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당장 해버리면 조금밖에 안 나올 테니까 젖은 혼잎을 두 그럭저럭 내 체온으로 마르게 될 거야. 맞아. 이때까지 경험으로 보면 틀림없이 엄마는 그 얼룩을 눈치채지 못할 거야. 홍당문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안심하고 눈을 감고는 깊이 잠들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홍당문은 아랫배의 사정은 어떤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홍당문은 당황스러웠다. 문은 열쇠로 잠겨져 있고 창문에는 창살이 끼워져 있다. 밖으로 나갈 길은 없다. 그런데도 홍당문은 벌떡 일어나 문과 창문의 창살을 만져보았다. 바닥에 배를 깔고는 놀아도 젖듯이 침대 밑 여기저기에 손을 뻗쳤다. 뻔히 없는 줄 알면서도 요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침대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자고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거나 걸어다니며 바닥을 쾅쾅 구르는 것이 편했다. 두 주먹으로 불룩한 배를 꾹 움켜잡았다. 엄마! 엄마에게 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냘픈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르픽 부인이 갑자기 이 자리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홍당문은 시치미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홍당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껑충껑충 춤을 추기 시작했다.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벌떡 일어서고 침대에 세부치에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혔다. 날로에 부딪혔다가 우악스럽게 통풍판을 열고는 장작을 걸치는 틈 사이로 뛰어들었다. 몸을 뒤틀고 비비대다가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린 나머지 도리어 꿈꾸는 듯한 기분을 맛보면서 침실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갔다. 홍당문은 새벽역에야 가까스로 잠이 들어 그 바람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거기에 루픽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얼굴을 찌푸렸다. 입을 삐죽거리고는 킁킁 콧구멍을 벌른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모습으로 어머나 이게 무슨 냄새니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루픽 부인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홍당문은 말했다. 루픽 부인은 혼이불을 걷어져치고는 방 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코를 실룩거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냄새의 출처를 찾아냈다. 난 몸이 아팠어. 그리고 요강도 없었어요. 홍당문은 얼른 변명했다. 이것이 가장 멋진 핑계라고 생각했다. 거짓말쟁이 이제 너 거짓말까지 시키니? 루픽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는 도망치듯이 방에서 나와 요강을 보이지 않게 치마로 가리면서 가지고 왔다. 재빨리 침대 밑에 밀어넣고는 홍당물을 일으켜 세운 뒤 뺨을 내리쳤다. 온 시구를 모두 불러넣고 고함을 쳤다. 내가 미쳐 정말 나는 무슨 죄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당장 걸레와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가지고 와 불이라도 끄는 듯한 기세로 난로를 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불을 털고 호들갑을 떨며 홍당무에게 악을 썼다. 넌 정말 형편없는 아이로구나. 신경이 망가지기라도 했니? 점점 더 이상여릇하게 되어가는구나. 이에는 정말 짐승 같아. 요강을 두면 짐승이라도 거기다 오줌을 넣을 텐데 그런데 너는 난로 안에 들어가서 쌌어. 너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래 내가 미치강이가 되어 죽어버릴게. 그럼 속 시원하겠니? 홍당문은 셔츠 바람으로 맨발인 채 요강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에는 그림자도 없던 요강이 지금 침대 발치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하얗고 텅빈 요강을 보고 있으려니 눈이 뱅뱅 도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안 보인다고 하면 뻔뻔스러운 녀석이라고 말하겠지? 가족들은 탄식하고 있다. 놀려대기를 좋아하는 이웃사람들은 줄을 이어 서 있다. 우편배달부가 왔다. 이런 사람들이 홍당무에게 귀찮게 질문을 퍼부었다. 난 거짓말 같은 건 안 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윽고 홍당무가 요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홍당무의 컵 홍당무는 이제부터 식사 때 음료수를 마시지 않기로 했다. 2,3일 만에 마시는 버릇을 간단히 없애버렸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아침 홍당무는 루픽 부인이 연애 때처럼 포도주를 따라주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엄마. 난 목이 안 말라요. 저녁 식사 때도 또 말했다. 난 목 안 말라요. 엄마. 필요 없어요. 어머나 알뜰해졌구나. 네 덕분에 다른 사람이 먹을 게 많아지겠구나. 그리하여 홍당무는 처음 하류를 아침부터 밤까지 마시지 않고 지냈다. 날씨도 포근해서 목이 안 말랐기 때문이다. 이튿날 루픽 부인이 그릇을 놓으면서 물었다. 예 홍당무야 오늘은 마시겠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홍당무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해라. 내 컵이 필요하거든 찬장에서 가지고 와. 홍당무는 컵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고집 때문인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제발로 가지러 가는 것이 쑥스러웠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그만 놀라고 말았다. 훌륭하구나. 재주가 하나 더 늘었네. 루픽 부인이 말했다. 형 펠릭스와 누나 에르네스틴이 내기를 했다. 틀림없이 일주일은 안 마실 거야. 설마 일요일까지? 사흘만 견뎌도 굉장한 일이야. 하지만 난 목이 안 마르면 언제까지라도 안 마실 거야. 토끼나 마르모트를 봐. 굉장한 일은 아니잖아. 홍당무가 희직 웃으면서 말했다. 넌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니? 너는 마르모트와 달라. 형 펠릭스가 말했다. 홍당무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졌다. 루픽 부인은 그 뒤 계속해서 컵을 내놓지 않았다. 홍당무도 컵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비꼬는 칭찬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도 말한 것 없다는 듯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저 애는 병이 났거나 아니면 미쳤어. 홍당무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숨어서 마시는 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신기한 것은 처음 한때 뿐이므로 혓바닥이 안 마른 것을 보여달라는 말에 홍당무가 혀를 내미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모님도 이웃사람들도 예사로 여기게 되고 말았다. 다만 다른 곳에 몇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듯이 팔을 휘저으며 말했다. 이야기가 너무 허풍스러운 것 같군요. 누군들 자연의 욕구를 참을 수가 있을까? 의사에게 의논하니 괴상한 증세이기는 하지만 유콘대 세상에는 어떤 증세든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홍당무 자신도 놀랐다. 그러는 동안에 고통스러워지겠지 하고 걱정했으나 고집이나 인내로 꼭 지켜나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진 고통을 스스로 떠맡아서 모험을 해볼 작정으로 시작했는데 괴롭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몸도 전보다 좋아졌을 정도였다.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배고픈 것도 견뎌 보이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음식을 먹지 않고 공기로만 어떻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벌써 컵 같은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오래전부터 컵은 필요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녀 오노린이 그 컵에 촛대를 닦는 붉은 모래를 가득 담고 말았다. 하녀 오노린 이제 몇 살이나 되었지요 오노린 67이죠 만인 나이가 너무 많군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걸요. 저는 한 번도 병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저처럼 단단하지는 못할 거예요. 잠깐 한마디만 하겠어요 오노린 당신은 틀림없이 저녁때 강에서 돌아올 때 짊어지고 있는 바구니가 무거워서 어깨가 무너지는 듯 느껴지거나 손수레가 연애 때보다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고는 틀림없이 손잡이 사이에 무릎을 꿇고 강에서 세탁한 속옷 위에 얼굴을 틀어박고 쓰러지겠죠. 사람들이 곧 달려가서 일으켜보면 벌써 숨이 끊어져 버렸겠지요. 방정맞은 소리는 그만하세요 마님. 걱정 마세요. 내 팔다리는 아직 끄떡 없으니까요. 허리가 조금 굽었군요. 정말이에요. 뭐 하지만 등이 굽어지면 세탁할 때 허리가 편해서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눈이 잘 안 보인다면 곤란한데요. 설마 눈이 잘 보인다는 말은 못하겠지요 오늘인? 미안하지만 벌써부터 나는 눈치 채고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갓 시집 봤을 때 처럼 똑똑하게 보인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찬장을 열고 접시를 하나 가지고 와보세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릇을 제대로 닦았다면 왜 얼룩이 생겼겠어요? 잔장에 습기가 있습니다. 마님. 천장 속에 접시 위를 돌아다니는 손가락이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 자국을 좀 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그런 자국이 있다고?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 딱하다는 말이에요. 오늘인. 아무튼 잘 들어봐요. 당신이 게으름을 피운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면 잘못이니까요. 이 고장에서 당신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다만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두 늙었어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죠. 틀림없이 당신은 눈에 헝겁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아무리 비벼보아도 소용없죠. 그 헝겁은 떼어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물통 속에 머리를 쳐박은 것처럼 흐려있지는 않다구요. 아니에요. 은호린. 내 말에 틀림이 없어요. 어제만 해도 주인한테 더러운 겁을 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썽을 일으켜서 당신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주인 어른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뭐 그인은 언제나 말이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무관심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새겨넣고 있다고요. 손가락으로 그 컵을 밀어냈을 뿐 꾹 참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점심 식사를 끝내셨지요. 나는 오늘인 당신과 남편 모두에게 미안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한여한테 체면을 자리시다니 말씀을 하셨으면 당장 컵을 바꾸어 드렸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늘인 하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빈틈없는 여자라도 주인 어른의 입을 열게 하진 못해요. 입을 열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계시니까 나도 이젠 단념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인 당신의 시력은 날마다 조금씩 더 약해져가고 있어요. 뭐 허드렛일이나 세탁이라면 별일 없겠지만 잔잔하고 세밀한 일은 이제 당신에게 알맞지 않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당신을 도울 사람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다른 여자와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마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죽을 때까지 이제까지처럼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님 죽을 때까지 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인 당신은 우리들의 장례식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양인데 당신이 먼저 죽는다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마님 행주지를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설마 나를 쫓아낼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나는 나가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는 댁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죽을 뿐입니다. 누가 내보낸다고 했나요 오노린 저런 벌써 얼굴이 빨개졌군요?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군요?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오노린 당신 눈이 나빠진 건 당신 탓도 내 탓도 아니에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말이에요 딱 한 건 당신 쪽인가요? 아니면 내 쪽인가요? 당신은 당신은 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집 일은 잘 되질 않고 있죠. 오노린 나는 인정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딱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님 아까는 잠깐 동안 거리로 내쫓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접시를 닦을 때 조심하겠습니다. 약속하겠어요. 마님 그 밖에 할 말은 없나요? 나는 이래봬도 소문보다는 좋은 여자예요. 오늘인 당신 쪽에서 꼭 내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마님 지금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남에게 짐이 되고 냄비의 물을 제대로 끓이지 못할 때에는 두 말 없이 나가겠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가겠어요. 좋아요. 오늘인 그때는 잊지 말아요. 이 집에는 언제나 스프의 나머지 좀은 따로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아닙니다. 마님 스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빵만으로도 훌륭하죠. 아가트 온오린 대신 오게 된 사람은 소녀 아가트였다. 신기한 듯이 홍당무는 이 새로운 아가씨를 살펴보았다. 그녀 덕분에 루핑 내 가족들의 관심은 2, 3일 동안 자기한테서 떠나 이 아가씨 쪽으로 옮겨갈 것 같다. 아가트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망아지 같은 힘으로 주먹을 휘둘러서 문을 부수라는 말은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또 시작이로군. 점심 식사 때가 되면 볼만 하겠군. 하고 홍당무는 생각했다. 가족들은 모두 넓다란 부엌에서 식사를 한다. 아가트는 팔에 넵킨을 걸고 아궁이에서 찬장으로 찬장에서 테이블로 언제라도 뛰어다닐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조용히 걷는다는 것은 이 아가씨에게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볼을 빨갛게 물들이고는 헐레벌떡 뛰어다니기를 좋아했다. 게다가 말이 너무나도 빠르고 웃는 소리도 너무 컸다. 무슨 일이든지 너무 열중했다. 르픽시가 맨 먼저 자리에 앉았다. 넵킨을 풀어서 앞에 걸고는 앞에 있는 요리 접시 쪽으로 자기 접시를 내밀어 고기를 담아 소스를 친 다음 그 접시를 자기 앞으로 당겼다. 손수 포도주를 따른다. 어깨를 앞으로 좀 굽히고 눈을 아래로 떨구면서 연애 때 처럼 조금씩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먹는다. 다음 요리가 나올 때까지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뒤로 젖히고는 허벅지를 살살 움직인다. 아이들 몫은 루픽 부인이 담아준다. 먼저 펠릭스부터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에르네스틴 큰딸 큰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홍당무 차례다. 그는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다. 홍당무는 절대로 더 달라고 조르지 않는다. 마치 더는 못 먹게 되어 있는 것 같다. 맨 처음 준 몫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줄까 하고 물으면 더 받는다. 음료수는 마시지 않고 실증나는 밥으로 배를 채운다. 집안에서 단 한 사람 밥을 좋아하는 루픽 부인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서 였다. 펠릭스와 에르네스틴은 훨씬 더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었다. 더 먹고 싶으면 루픽 씨가 하듯이 자기 접시를 요리 접시 쪽으로 가지고 가 더 담아온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것 뿐이다. 아가트는 누구 앞에 서있든지 두 팔을 허리에 얹은 채 하품을 참지 못한다. 루픽 씨는 루픽 씨는 유리조각이라도 씹듯이 천천히 먹는다. 식사시간이 아닌 때 루픽 부인은 까치보다도 더 수다스럽지만 식사 때는 손짓과 표정만으로 신호를 하여 이것저것 시킨다. 에르네스트는 눈을 천장으로 돌리고 있다. 형 펠릭스는 손가락으로 빵의 속을 주무르고 있다. 하지만 홍당무는 음료수의 컵은 거절했기 때문에 굶주린 듯이 너무 빨리 접시의 요리를 혓바닥으로 핥힌 듯 깨끗이 먹어치어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흐느적거리며 너무 늦어져도 안 되므로 거기에만 온신경을 쏟고 있다. 이 목표를 향해 복잡한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느닷없이 르픽지가 일어서서 주전자에 물을 다물어 갔다. 제가 가겠어요. 아가트가 말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벌써 모두가 어색한 기분이 되고 말았다. 혀는 묵직해져 입을 열 기운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더욱 조심한다. 벌써 르픽지의 빵이 거의 없어졌다. 이번에 그야말로 아가트도 선수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르픽시의 행동만을 지켜보다 다른 가족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윽구 르픽 부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가트 그러다 내 몸에서 나뭇가지라도 생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의를 받자 아가트는 마음을 여러 식구들에게 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역시 르픽시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눈치가 빠르다는 점으로 주인어른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능한 한여로 인정받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그때가 왔다. 르픽시는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빵을 먹기 시작했다. 이때다 하고 찬장으로 달려간 아가트는 다섯 끈이나 되는 아직 칼로 자르지도 않은 빵을 가지고 와 냉큼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인어린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눈치챘다는 생각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르픽시는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모자를 쓰고 뜰로 나갔다. 그는 일단 식사를 끝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아가트는 다섯 끈이나 되는 커다란 바퀴 모양의 빵을 안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득하니 서 있었다. 바퀴 만드는 회사의 선전형 인형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예정표 아가트 헛간회는 내가 갈게. 형편없이 날가 빠진 계단이라서 여자는 미끄러져 목을 부러뜨리게 될 지도 몰라.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 계단을 잘 내려가기 때문에 그날부터 헛간 볼일은 내가 맡아 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도 빨간 딱지와 파란 딱지를 분간할 수 있거든. 헌 술통을 팔면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게 돼. 토끼 가죽과 마찬가지로 돈은 엄마한테 맡겨놓지. 그러니까 잘 짜놓자. 서로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말이야. 아침에 나는 개집애 문을 열어서 개가 수프를 마시게 해. 저녁때에는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자러 오게 하고 한눈을 파느라고 좀처럼 안 돌아올 때는 기다려줘야 해. 그러고 나서 엄마와 약속한 대로 닭장문은 언제나 내가 다 들어가. 아 그리고 풀을 뽑는 일도 내가 해. 풀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거든. 풀에 묻어있는 흙은 털어버리고 구멍을 메어놓아야 해. 그리고 뽑은 풀은 가축에게 나눠주는 거야. 운동으로 생각하고 아빠를 도와서 장작을 패기도 하지. 아빠가 잡아온 사냥감이 살아있으면 내가 목을 졸라서 죽여. 아가티 너는 에르네스틴 누나와 함께 털을 뽑는 거야. 생선 배도 내가 갈라. 창자를 빼내고 발로 밟아서 부레를 터뜨리지. 하지만 비늘을 벗기고 샘에서 물을 긻는 건 아가티 내가 할 일이야. 실타리를 풀 때도 내가 도와줄게. 커피도 내가 빠. 아빠가 먼지투성이 구두를 벗어놓으면 복도로 가지고 가는 건 나야. 하지만 신뢰화를 가지러 오는 권리는 누나가 양보하지 않아. 자기 손으로 술을 놓아기 때문이지. 중요한 심부름은 내가 도맡아서 한다. 먼 곳 이라든가 약방이나 의사한테 가는 일도 말이야. 아가티 너는 마을로 다니면서 약간의 물건을 사기만 하면 돼. 하지만 날씨가 어떻든 하루에 두세 시간은 강해서 빨래를 해야 해.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이게 아마 가장 힘들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짬이 나면 가끔 도와주도록 노력할게. 울타리 위에다 빨래를 널 때라든가 말이야. 아, 참 그렇지. 주의할 게 있어. 세탁물은 절대로 과일나무에 말리면 안 돼. 아빠는 잔소리는 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걸 손으로 내동댕이 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얼룩이 지면 엄만 다시 빨래하러 보낼게 뻔해. 그리고 구두 손질은 아가트 내가 해야 해. 사냥 구두에는 기름을 듬뿍 발라줘야 한다. 하지만 장화에는 구두약을 많이 바르지 마. 그렇지 않으면 장화가 상한단 말이야. 진흙으로 더럽혀진 바지를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진흙이 묻어있는 바지가 더 오래 간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아무튼 바지까랑이도 걷어올리지 않고 밭 가운데를 마구 걸어다니시거든. 사냥에 따라가서 잡은 걸 가지러 갈 때 나는 바지 자락을 걷어올리고 싶은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홍당무야 너는 훌륭한 사냥꾼은 절대로 못되겠구나. 하지만 엄만 이렇게 말씀하셔. 바지를 더럽히기만 해봐라. 귀를 찢어버릴 테다. 바로 이런 게 취미의 차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너무 슬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방학 때는 둘이서 일을 나눠하자. 누나와 형과 내가 기숙사로 돌아가면 너의 일도 줄어들 거야. 그리고 아가트 내가 정말 진절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모두들 그렇게 말할 테니까. 에르네스틴 누나는 천사처럼 상냥하고 펠릭스 형은 훌륭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아빠는 옳지 않은 일을 싫어하는 성품이고 판단에도 어긋남이 없어. 그리고 엄마는 보기 드문 요리 전문가야.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말썽꾸러기는 틀림없이 날 거야. 하지만 나 역시 다른 아이들과 다룰 게 없어. 어떻게 나를 다룰 것인가 하는 요령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나도 모든 일의 이치는 생각할 줄 알거든. 나쁜 점도 잘 고치고 있어. 거리낌 없이 말해주기만 하면 차츰 좋아질 거야. 아가타 내가 협력해 주면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 다른 사람들처럼 홍당무라고 불러줘. 홍당무 도련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짧아서 좋잖아. 하지만 너희 할머니 오노린처럼 주책없이 말을 걸지는 마. 오노린이 늘 그렇게 말을 거는 게 마음에 거슬렸어. 그래서 나는 오노린을 싫어했어. 하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사이좋게 잘 지낼 거야. 펜떼 홍당무의 아버지인 루픽시가 펠릭스와 홍당무를 보낸 상마르크 기숙사 학생들은 이 기숙사에서 초등 중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받는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루에 두 번 같은 길을 오가게 된다. 날씨가 좋을 때면 매우 기분이 상쾌하고 또 비가 내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은 비에 젖는 것을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이 통학로는 1년 내내 학생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오늘 아침도 그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염소 때처럼 초등 중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아래를 보며 걷고 있던 홍당무의 귀에 이런 말이 크게 들려왔다. 야 홍당무 저길 봐 저기 너희 아빠가 계셔 르픽 씨는 이처럼 아들들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편지도 하지 않고 온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지도 않은 때 길모퉁이의 건너편 인도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홍당무 그는 뭔가 애정어린 대답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만큼 가슴이 뿌듯했다. 발끝으로 발돋움하여 아버지한테 키스하려고 애를 썼다. 첫 번째는 입술이 수염에 닿았다. 그런데 르픽 씨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이 기계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기는 했으나 또 뒷걸음질 쳤다. 볼을 노리고 있던 홍당무는 이번에도 실패했다. 콧등을 스쳤을 뿐 허공에 키스한 셈이다. 키스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이제는 어리둥절해져서 이 야릇한 인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열심히 생각해보았다. 아빠는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 나는 봤단 말이야. 아빠는 펠릭스 형한테는 키스했잖아. 뒷걸음질도 안 치고 왜 나는 못하게 할까? 나를 삐뚤어지게 하려고? 하긴 언제나 그런 데가 보이거든. 석 달이나 부모 곁을 떠나있으면 못견디게 아빠와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데 강아지처럼 아빠 엄마의 목에 매달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는 걸 실컷 느끼고 싶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막상 만나보면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리지. 이런 슬픈 생각에 잠겨 있었으므로 루픽씨가 그리스어는 얼마나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내용에 따라 달라요. 글짓기보다는 해석하는 걸 잘하거든요. 해석이라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럼 독일어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빠 이 녀석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프로이센 놈들을 해치울 작정이냐. 놈들이 짓거리는 말도 못 알아듣고서 말이야. 아빠 그때까지는 알게 될 거예요. 아빠는 언제나 전쟁 전쟁 하고 겁을 주신단 말이야. 하지만 자신 있어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지난번 시험 때에는 몇 등을 했지? 설마 꼴찌는 아니겠지? 아빠 꼴찌도 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해요. 이 녀석이 너한테 점심을 사줄 작정이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일요일이 아니니 너희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그다지 할 일이 없는데 형은 어때? 나도 오늘은 할 일이 없어.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걸 잊어버리셨거든. 얘들아 그렇게 한가한 때일수록 복습을 더 해두는 것이 좋은 거다. 괜찮아요 아빠 벌써 다 외워버렸는걸요. 아무튼 기숙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나는 되도록 일요일까지 여기 있으마. 그때 점심을 사주마. 펠릭스가 부르팅하게 화를 내건 홍당무가 불안듯이 잠자코 있건 헤어질 때가 왔다. 홍당무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좀 더 잘되든 안되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한테 키스받는 것을 아버지가 싫어하는지 어떤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홍당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발꿈치를 들고 입을 높이 쳐들며 다가갔다. 그러나 르픽씨는 손으로 가로막으며 홍당무를 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얘야 귀에 끼고 있는 그 펜때루 끝내는 내 눈을 찌를 생각이냐 나에게 키스할 때는 그걸 어딘가 다른데 치워둘 수 없겠니. 아 정말 이 펜때가 있었네. 아빠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부주의하게 굴다가는 엉뚱한 일이 생길 거예요. 전에도 그런 주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의 펜때는 귀야말로 귀에 꼭 끼어지기 때문에 끼어둔 채로 그만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적어도 펜만은 뽑아놓아서 했는데요. 하지만 아빠 전 아주 기뻐요. 아빠가 펜때를 무서워하는 걸 알았으니 말이에요. 이 녀석이 하마터면 아빠 눈을 찌를 뻔했잖냐. 이 녀석이 웃고 있네. 아니에요 아빠 난 다른 일로 웃고 있는 거예요. 또 제 멋대로 바보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편지 홍당무가 루픽씨에게 상마르크 기숙사에서 아빠 허벅지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벌렉 누운 채로 간호사의 찜질을 받습니다. 종기는 골마 터질 때까지는 아프지만 터지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병아리 새끼처럼 자꾸만 생깁니다. 하나가 낳으면 새것이 세 개나 생깁니다. 하지만 대수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당무 올림 루픽씨의 답장 홍당무야 너는 첫 영성체 준비로서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으므로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만 너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박혔는데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못은 종기가 아닌 진짜 못이었다. 기운을 내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홍당무가 루픽씨에게 아빠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긋니 한계가 또 났습니다. 아직 그 나이는 아닌데도 이것은 분명히 조숙한 사랑니입니다. 저는 한계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품행을 단정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늘 아버지를 흐뭇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당무 올림 루픽씨의 답장 홍당무야 너의 이가 나오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나의 이가 한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제 아침 결국은 빠지고 말았구나. 이리하여 너의 이가 한계 새로 나오면 내 이는 한계 빠진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변함이 없이 가족들 이의 합계는 언제나 똑같은 셈이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홍당무가 루픽씨에게 아빠 상상해봐주세요. 어제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자크 선생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모두의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저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워 기다란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라틴어도 인용해서 짜넣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연설문입니다. 저는 관청에서 쓰는 큼직한 양면 괴지에 깨끗이 정서를 했습니다. 읽고 그날 친구들이 잘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바람에 자크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지 않고 있는 때를 틈타서 교단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쳐 큰 소리로 똑똑하게 존경하는 선생님 하고 시작한 순간 자크 선생님이 활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자리로 돌아가거라 뭘 뭘 그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망쳐서 자리로 돌아갔는지 아빠는 상상하실 수 있겠지요? 친구들은 모두 책을 세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크 선생님은 밝은 화를 내며 명령했습니다. 해석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아빠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르픽시의 답장 홍당무야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이라도 된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할 것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할 일이 따로 있다. 선생님의 교단에 서는 것은 분명히 연설을 하기 위함이지 결코 너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홍당무가 르픽시에게 아빠 파리로 가신다구요? 아빠와 함께 파리 관광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파리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만 따라가겠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이번 여행은 단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책을 한두 권 사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모두 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 아빠가 골라주십시오. 사실 책이란 어느 것이나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갖고 갖고 싶은 것은 프랑스와 볼테르의 앙리 아드와 장자크 루소의 루벨르 엘로이즈입니다. 아빠가 아빠가 이 두건을 사다 주시더라도 기숙사 감독에게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르픽시의 답장 홍당무야 내가 편지에 써서 보낸 작가 역시 너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 역시 할 수 있을 내가 책을 써서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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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